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19년도 제4회 건축설비기사 출제경향 및 적중유라고요. 건축일반부분 여러분들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제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좀 생소한 문제, 생소한 계염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에 또 계산 문제도 꽤 많이 나왔고, 계산 문제도 LNPD라는 것을 활용하는 여러가지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기존까지 출제경향을 보면, 필기는 좀 쉽게 내고, 실기를 상당히 어렵게 내는 출제경향이었는데요. 실기는 시험을 봐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는 출제경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기를 조금 어렵게 내고, 그 다음에 실기를 기존보다 조금 쉽게 내는 그런 난이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일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출제경향을 보면,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일반구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타구조라고 얘기하죠. 목구조 부분에서 출제가 좀 됐고, 그리고 건축환경 부분에 출제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초고층의 건축물 높이를 물어보는 상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물어보지만, 실제로 그거에 관심이 엄청 있지 않은 이상,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문제에 출제가 됐죠. 출제 범위가 좀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기타구조 쪽에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난이도를 갖고 갔었습니다. 중상 난이도를 갖고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부분에서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니고, 수 문제 중에서 한 16문제 중대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요. 한 80% 정도 적중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설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위생설비는. 위생설비가 어려웠던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모세관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놀즈스라든지, 기초역학이라고 하는, 상당히 물과 관련된 기초역학이라고 하죠. 물과 관련된 기초역학이 두 문제에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문제를 물어보는 의도와 공식을 물어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랬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상당히 다수 출제가 됐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출제 난이도는 최근에 출제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시간에 안 다뤘던 게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다뤘더라도 조금 응용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수학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를 우리가 배운 데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충식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면서도 점수가 잘 나온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됐을 거고요. 공부의 충실도가 좀 떨어지셨던 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점수가 잘 안 나왔던 회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조설비는 기존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공조설비는 공조설비는 이제 중간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난이도를 유지했고 뭐 평이한 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평이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LMPD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LMPD를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죠. 네, 우리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2, 3분 최대한 5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빼고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한 18문제 정도가 우리 교재에서 또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소방 및 전기도요. 소방 및 전기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소방 및 전기도 소방 및 전기도 우리가 일반적인 난이도보다 조금 높게 출제가 됐고요. 그 높게 출제된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에서 재연구역이라고 하는 거 재연구역에 대한 법규사항을 이쪽에서 물어봤습니다. 실적으로 이거 재연구역에 대한 법규사항을 물어볼지는 예상을 잘 못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소방 및 전기는 20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우리가 학습했던 데서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소방 및 전기가 우리가 건축, 설비하시는 분들이 기계 베이스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 쪽으로 가신 분들은 전기기사 쪽으로 가시죠. 그리고 기계 베이스, 또 설비 베이스, 소방 베이스 이런 베이스들이 많죠. 기계 베이스 쪽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좀 어렵게 느끼십니다. 그런데 15문제, 20개, 15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 제외하고는 어떤 단답형의 문제, 간단한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를 12개 이하로 만다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규 문제를 보면 법규는 또 평양에 나왔죠. 법규. 이 법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자, 우리 수업. 제 수업에서 수업을 안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 난이도예요. 중간 난이도인데 수업을 잘 충실히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교재를 갖고 학습하신 분들은 아마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느끼셨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난이도로 중간 난이도가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출제 비중은 우리가 배웠 20개 문제 중에서 한 19문제 정도는 제가 나와두신 교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경향을 이제 전체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이번에 출제 경향은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기존에서 보지 못했던 기초역학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다음 회차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적중률은 우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한 86% 즉 100문제 중에서 100문제 중에서 한 86문제 정도는 교재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충시 드렸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하셨을 거고요. 조금 이제 미진하게 공부하셨던 분들도 60점을 넘기는데 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크게 보면 100강이라고 하면 아마 50강 듣고 말았다. 뭐 이러신 분들은 좀 합격하기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 및 적중률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건축 일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